총 사망자 수는 240명이고 다행히 이틀 연속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6명은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이며 해외 유입 신규 사례는 총 4건으로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가 1건, 지역사회 확진 사례가 3건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안일함이라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하며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 안팎에서 관리되었다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회적 그리두기로 전환한 이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말인 만큼 그간 자제해온 실내 집회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경계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부는 어제 12개 부처별로 31개 분야에 대한 생활 속 그리두기 집단 방역 세부 지침 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일상생활과 철저한 방역을 조화시키고 국민의 학습과 참여를 통해 확정 시행되며 국민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해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화에 수립되었습니다. 일할 때는 물론 이동, 식사, 여행, 종교생활과 같은 일상과 여가의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세부 지침 초안을 공개한 것은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과 창의적인 생각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활 속 그리두기의 성공은 일상생활과 방역 원칙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는 데 달려 있으므로 이 방역 지침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종 지침은 부처별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될 계획이며 지침을 적용한 후에도 현장 적용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검토하고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단 방역 세부 지침 초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인 방역 5대 수치관과 4대 보조 수치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시설에 격리 중인 스페인 귀국 국민의 퇴소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민간특별연결항공편으로 귀국하여 시설에 격리 중인 스페인 귀국 국민 38명에 대해 어제 퇴소전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38명 가운데 1명이 양성으로 판정받아 금요일 오전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나머지 37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에서 예정대로 퇴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4월 13일에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43명은 시설 격리 후 재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어 자가 격리로 전환되었으며 4월 28일자로 모두 격리 해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입국자 현황 및 추이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입국자는 4월 1일부터 12일 사이 입국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입국자는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2,664명으로 4월 1일부터 10일 사이 일평균 1,611명 대비 약 27% 감소하였으나 해외 귀국 국민 임시 안공균이 운항된 날에는 3천 명을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는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779명으로 4월 1일부터 12일 사이 1,332명 대비 46%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자는 일평균 266명에서 105명으로 61%가 감소하여 4월 13일부터 시행된 무사정 입국 정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4월 13일부터 23일 사이 일평균 입국자 3,443명 중 우리 국민이 2,644명으로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입국자 779명 중에서도 장기 체류자가 674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결혼, 유학, 일자리 등 우리나라에 안정적, 장기적 기반을 두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4월 1일부터 전체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나 시설 격리를 하도록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모든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 입국 절차를 운영하고 공항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으며 임시대기시설 및 임시생활시설 등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해외 학산 상황과 해외 입국자 현황을 주시하는 한편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철저히 실시하여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의료진 치유 프로그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은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의료진과 환자가 있는 현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예술단체와 프로그램 제공을 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현장을 연결하여 클래식, 오페라, 대중음악이나 설치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감염 위험이 높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하고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하여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안전하게 향유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음악, 그림과 같은 예술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반기에는 관광과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의료시설에 대한 미술품 특별 대여 전시 등으로 치유 프로그램의 종류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계가 전반적으로 아주 힘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의 심리적 회복에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의료진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주시는 숨은 영웅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매일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마스크 생산업체 종사자분들과 공적 마스크 지급을 위해 고생하시는 약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 청소, 소독 업무에 애써주시는 미화원 분들 매일 밤낮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더욱 소외될 수 있는 독근호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등 봉사에 나서주시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여러분, 우리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소독 봉사에 나서주시는 방역업체 관계자분들까지 한 분 한 분 다 응급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분들의 헌신과 협력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말은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가고 많은 날씨, 좁은 날씨가 이어져, 맑은 날씨가 이어져 많은 분들께 나들이나 여행을, 많은 분들께서 나들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단되었던 종교 집회도 부분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그리두기가 실시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고 방역수칙과 사회적 그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접촉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는 모임, 행사, 예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그리두기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후 친목 모임이나 해식 등은 상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하고 밀집된 장소는 피해 주시고 가능한 한 사람과 2미드 이상의 물리적 그리두기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주말 동안 일교차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말 이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